다수 고기 사는거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. 별거는 아닌데 기록에 남길께요. 안녕하세요. 자, 고기 있는 고기 코너로 좀 가야되는데 뭐가 있나 좀 볼까요? 고기 좀 사러 가야겠다. 여기 있네요. 고기가. 고기가 있습니다. 고기가 아주 많아요. 한돈 삼겹살 12,000원. 13,700원. 다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좀 13,700원. 이게 괜찮아 보이죠? 요거 요거를 살게요. 그 다음에 고기가 미국산 꽃동심. 과연 어떤 맛일까요? 맛이 없을까요? 이거는 뭐야? 흑마늘 왕구이. 새로운 걸 한번 시도해 봐야 되는데. 흑마늘 함유. 얼마씩 하나요? 그러니까 가격이. 흑마늘 왕구이. 이것도 한번 사볼까요? 뭐 뭐고 뭐죠? 맛을. 맛을 한번 보죠. 두 개 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두 개 사도록 할게요. 여기 계산 되나요? 네. 두 개. 잠깐만요. 25,67번입니다. 네. 5,559번. 윽마늘, 전하에요. 진짜 안 돼요? śnie. 안 돼요? 안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? 다른 카드 드릴까? 안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? 안돼요? 다른 카드 한 번 써봐요 됐어요? 감사합니다 고기를 사서 나왔습니다 얼른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